짜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여심저격 뷰티 스틱인데요. 이 제품이 글루타치온하고 저분저 피쉬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을 좀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선호하러 한번 드릴게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도 한 포씩 먹고 이게 하루 종일 약간 얼굴이 생기있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거 먹고 나서 쿠션 같은 거 바르거나 그러면 좀 다 끊은 게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구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간단하게 섭취해있는 게 바로 이 여심저격이라고 하는 뷰티 스틱이에요. 이게 이제 아침에 바쁠 때 저는 비타민도 잘 사실은 챙겨 먹지 못하거든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구요. 물이랑 뭐 따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뷰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뭐 출근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요거트 파우더 맛이라서 물이 없이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섭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화장하기 전에 섭취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섭취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뷰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해외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미백이라든지 피부 쪽으로 유명한 성분이다 보니까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 4주에서 약 12주 정도 섭취를 했었을 때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생기가 있고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런 효과들도 많이 보였고 글루타치온 자체가 피부를 약간 검게 만들어주는 멜라닌 수치를 조금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먹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안 드시는 분들은 꼭 이거 챙겨 드셔야 되고 글루타치온 자체가 어떤 성분이냐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나는 피부과 가가지고 좀 화해지고 싶으니까 미백주사 같은 거 맞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미백주사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리고 이 뷰티 스틱 같은 경우에는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 PC 콜라겐 성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돼지 껍데기라든지 식품으로 조금 콜라겐을 섭취가 가능한데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은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돼지 껍데기 같은 애들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반면에 저분자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분자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분자 콜라겐이 굳이 이렇게 피부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동물성 콜라겐이나 아니면 일반 젤라틴에 비해서 훨씬 피부에도 보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 속에 진피를 90% 이상 이루고 있는 게 콜라겐인 거 다들 아시죠? 이 콜라겐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점 없어지거나 층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콜라겐 층을 많이 관리를 해주시는 분일수록 좀 얼굴도 통안이고 피부 노화가 좀 적게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너뷰티가 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아무리 뭘 먹고 뭘 많이 발라도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너뷰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박스 자체가 30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한 번씩 먹었을 때 딱 30일 꽉꽉 채워서 먹은 후에 내 피부 상태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30일 전과 30일 후에 내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좀 꾸준히 먹고 있어서 한 일주일째 먹었는데 생각보다 피부 상태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약간 화장이라든지 메이크업 했었을 때 좀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뽀송뽀송해진 느낌? 그래서 요즘 어디 사실 밖에 못 나가기는 하는데 좀 틈틈이 친구들 가끔씩 만날 때 되게 피부 좋아졌다고 요즘 밖에 안 나가냐고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너뷰티 앞으로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